입을 딱 여기 여기 동훈아 좀 더 붙어 더 붙어 그렇지 좋다 됐어 오빠 코스튬 조심해요 코스튬 다 태워 좀 타야 돼 쟤 붙어 좀 만져 하나 둘 셋 좀 붙어 형 진짜 런닝맨 최선 다 안으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촬영하는 거예요 알죠 형? 촬영이다 그리고 너 출연으로 나가다 출연으로 놀면 뭐하니? 상현아 빨리 와야 돼? 빨리 와라 빨리 와 그래야지 우리 사업들 안 하시나? 사업 잘 돼요? 네 잘 되고 있어 아 저 죄송한데 지회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지회도 지금 약간 장념이에요 장념이라고 말 안 시키고 뭐 화이자라고 말 안 시키고 그러면 누구랑 얘기합니까? 나랑 하시면 돼요 저는 컨디션이 누가 얘랑 얘기해요? 저는 컨디션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저런 컨디션이 저는 미치겠어요 지금 누구랑 얘기해 저랑 하시면 돼요 넌 장염이야? 네 나는 형 알레르기 환절기 너무 심해가지고 얘는 지금 또 환절기로 나 안경 벗으면 난리나지 얘가 야 코에 콧물 나? 난리나 난리나 근데 하아는 요즘 막 우리 런닝맨에서랑 막 어디 아프다 뭐 어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놀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너 느꼈어? 안 느꼈어? 얘가 그거 시작한 이후로 거기서 풀고 유기를 알아놓아요 그치?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보기는 섭섭하겠더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얘 근데 진짜 유해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죠 그쵸? 진짜 농담 아니고 되게 열심히 나 몸 깜짝 놀랐어 칭찬한다 내가 하아침 잔잔 안 하잖아 얘 요즘 놀면 뭐하니 진짜 열심히 야 곰빈아 여기야 똑같이 열심히 해 아니야 아니야 어들먹거리기만 하고 아프다고 막 빼달라고 걔 걔 거기 고정하려고 얘가 진짜 열심히 해 아니야 아니야 양고기 아니고 이베리코예요 이베리코 아 이거 양고기 아니야? 아 이베리코? 돼지가 또 건강에 좋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단백질 야 우리 상 받았어? 아 누구 한 명 떠나? 요새 뭐 하아씨도 몸 안좋고 이래서 맛있게 많이 드시라고 하아 몸 안좋을 때는 놀면 뭐하니 카메라를 좀 돌려줘 형 형 당황했어 근데 막 분장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막 어? 야 너 거기 알잖아 그 특성 단물 쪽바라 먹는 거야 야 뭘 그냐? 야 얘는 진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형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고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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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정이지 좋겠다 양세차는 양세차는 이태리에서 뭘 해가고 돈을 벌었나? 나 이태리 말도 못 할텐데 아 이하씨 말을 장애하네 어디서 뭐해요? 정장이라고 그래 아 정말 예상부터 해달라고 해서 정장 그러니까 너 꼬마야 너는 뭐하는 애니? 너 나한테 그랬냐? 그래 너한테 그랬다 어? 너 뭐하는 애니? 야 하야 토크라도 좀 열심히 해라 토크라도 좀 열심히 해라 하하 앉았잖아 여기 앉았잖아 왜 하필이 바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하필이 거기 앉아 가고 야 아 나 진짜 돌아빨리겠네 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좀 웃겨 야 웃겨 졸아 아니 뭐야 야 너 잘한다 하 뭐하니? 하 뭐하니? 하하 하하 너무 불편하네 진짜 하하 뭐하니? 하하 파이팅! 파이팅! 나 계속 뒤져볼 거야 계속 아 저기 저 그쪽은 무슨 사업해요? 제가 지금 만든 음식 드시고 계시잖아요 오 요식업 하시는구나 아 셰프예요? 네 그 원래 사업할 때 남친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닌데 남친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야 멘트가 안 돼 하하 아무것도 안 맞으면서 남친 할 수 있는 받아야 될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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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뭐냐 멘트가 하하 목요일날 쏟아라 자 오늘 월요일이다 이틀 남았어 3일 5일 목요일날 쏟아라 자 목요일날 쏟아 열면 모아내에서 저걸 쓰지도 못하는 멘트인데 목요일날 쏟아라 목요일날 쏟아 여기 수주를 뭘로 하는 거야 좋다 좋다 근데 종국이 형 그걸 어떻게 봤어요 너 너 그거 봤어? 아 그거 아니고, 나 깜짝 놀랐어 기사를 먼저 봤어 기사를 아 안되겠다 하는 거 보러 한번 나가야겠어 한 번 나가서 나가면 살만하겠다 야 순통을 조이는구나 니가 어 날이 좋네요 파이팅 해라 파이팅 해라 네 날이 너무 좋아요 아 느끼하신가 봐요 괜찮네 아 이거 콕파리네 아침부터 맛있다 이베리코 어? 배불리 드셨나요? 네 괜찮아요 네 드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던져 던져 확실히 그래 그래 뭐가 쉬운 거야? 내가 딱 일단 3점을 봐봐 해봐 해봐 박스 다루는 거 봐라 잘한다 잘 잘한다 입 맞는다 또 또 입 맞아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봐 토요일 거나 이건 얼마나 열심히 해 어? 야 뭐라고 이게 프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준비 야 이거 어려워 자 준비 시간 있어 괜찮아 천천히 열리게 그렇지 그렇게 세게 해야 필요가 없어요 세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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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진다 뭘 세게 해야 돼 야 이거 진짜 뚝나게 야 글렀어 글렀어 이행 있어 이 글렀어 야 야 됐다 끝났다 하하하하 끝났다 에이 그게 에이 평상시에 쇼핑도 좀 해 봐야 이거 뜯어보지 에이 평상시에 쇼핑도 좀 해 봐야 이거 뜯어보지 에이 아니 그러니까 앞에 너무 까불었어 에이 끝났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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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지 끝났다 끝났어 짠 와 이렇게 하셨죠? 아 아 아 야 너맨은 자 아니 야 한 번만 더 하자 야 한 번만 더 하자 야 한 번만 더 하자 보자 보자 원님맨에서 뭐 하네 일요일 남자 일요일 남자 엑스맨 최신부터 원님맨 가라 보자 좋아 좋아 오오 힘 아껴래. 힘 아껴래. 힘 아껴래. 오 잘했지 잘했지. 야 이렇게 잘하잖아. 자 다음은 지효 지효. 어 형 너무 시큼한데. 상큼. 어 형 너무 시큼한데. 형 너무 시큼한데요. 어 형 너무 시큼한데. 형 너무 시큼한데요. 야 나 몰랐어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왜 세 명하고 나 나오는지 모르겠어. 주책이다. 입싱크다 입싱크. 아 근데 너무 분위기 너무 안 좋다. 나 몰랐어 형. 이 노래 부부 우리가 가스만 피하고. 또 설친다 또 설쳐. 또 설쳐. 또 설쳐. 아 너무 시큼하다. 여기 머리 커가지고 찢었어. 여기 찢었어. 진짜 찢었다 찢었어. 장나 장나 계속해. 아니 그 말에 형. 야 들어와. 너무 시큼해요. 아니 근데 이 형 토요일 형이 여기. 아 진짜 지금. 종국이 이거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 형은. 이거 이럴 것도 열심히 하네. 누구도 누구도. 이거 봐 옷까지 이렇게 있고. 쟤 봐 쟤랑은 다르지. 나 왜. 쟤는 대충 그냥. 야 너 옷 되게 성의 없다고. 그래야 좀 분장 좀 하고 와. 놀마해서 난리가 났더만. 아 글쎄 저기. 다른 것보다 저기 준하 형. 아 넌 여기 왜 껴서 난리야. 아 근데 저기. 아 근데 저기. 아니 근데 오늘 나와준 거 고마운데. 너무 여기 저 세 분하고 나오는 거. 저 뻣뻔하긴 하다 형 근데. 가수들 나오는 건데 왜. MC 민지. 정준화로 온 거예요 그 MC 그거. MC 민지. 그럼 민지로 활동하는 거예요? 네. MG 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가수들. MC 민지. 춤추면서 네모 칸 밖으로만. 아 이것도. 이거 분승할 끝입니다. 봐봐라. 봐. 이제 하하가 요구할 때 되게 몸 사리고 한다. 왜요. 놀면 무한해서 열심히 해. 자 일요일에는 안 한다. 토요일에는 안 한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토요일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열심히 해. 파이팅. 자 여기서 열심히. 자 1라운드 음악 큐.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야 이거 너무 옛날 거 주네. 야 테이크 오미 아니야. 테이크 오미. 형 우리에서 틀어준 것 같아 내가 보기. 테이크 오미. 야 이거 언제 끊기나 하지 언제 끊기나. 야 이게. 언제 할 거니. 반대로 안 들어와요 우리. 반대로 돌아야지.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자 우리가 돌면 돼. 안 하게 될 거니. 빨리 도망친 힘. 비culп Serio. 신호타. 응. 신호타야. 신호타야. 야아. 신호타야. 지구 빠져. 지구 빠져. 하나하나하나하나. 자 하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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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된 거야? 으악! 야, 너네 괜찮니? 괜찮아? 아, 이거 너무 개수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밀었는데? 애들이, 애들이 모시면서? 야, 누구 밀었는데 누구지? 야, 좀 탄산해놔! 야, 지금 루나랑 친구! 형, 왜? 루다! 루다야? 미안하다. 여러분, 1라운드 결과 게스트 두 분 탈락했었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승부니까, 승부니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봤지, 봤지? 오케이! 제가 한 번 해볼까요? 네, 마이크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치현입니다. 저는 7번 하하 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뭐 놀면 뭐하니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고 네, 러닝맨에서는 대충...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가 더 소중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러닝맨이 더 소중합니다. 돌면 뭐하니요? 버려도 될 거예요? 소중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뭘 선택합니까? 이거 생각할 거예요? 네가 뭔데? 아니, 지난번에 무슨 분장도 거기서 화려하게 하고 오프닝이 또 분장하는데 여기서는 분장하는 걸... 먼저 그거는 오해시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지석진 씨한테... 예, 예, 예. 여기는 또 바람이 좀 사부네. 아, 약간 은행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은행 냄새? 은행이야? 은행 냄새! 사진 찍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역광으로 찍지 마. 어, 사진 좀... 아, 그만 찍어! 아, 사진 왜 이렇게 찍는 거예요? 형이! 형이 씨? 저 독사진 한 번 찍어줘. 재선이 형이 더 많이 찍었어. 아니, 그만 좀 찍어! 형이 줘! 근데 나 독사진 하나도 없어. 저 맞아. 얘네들 독사진. 아니, 그리고 자꾸 놀면 뭐하는 팀들. 아, 졸림이 나. 가서 찍어! 아니. 형이요, 사진 안 찍어줘요? 아니, 아니. 재선은 다 하는 건데. 아니, 예민하네. 아니, 왜 여기서 둘이 찍냐고, 둘이. 아니, 왜 여기서 둘이 찍냐고, 둘이. 되게 얘기로 하네. 아, 나 독사진 하나도 없어. 다 줘요. 자, 식사를 앞두고 시계의 야유의 흥을 돋워줄 수 있는. 레크레이션? 명랑 개주 선공개입니다. 아, 개주야. 개주. 2인식 팀을 이룰 건데요. 그다음에 이 장애물 개주를 펼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너무 잘 장애물들은 여기는 앞구르기존. 보시면 앞구르기로만 이동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화들 보이시죠? 네. 저거는 네 발 존으로 네 발로 기어서만 쭉 가시면 됩니다. 네 발로? 그다음에 저기 저쪽 보시면 줄넘기 있어요. 줄넘기는 그냥 줄넘기 10번 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다음 저기 미니 유격조는 미니 유격조는 기어가시는 게 있고. 마지막은 여기 자객존으로써 자객들이 무차별 뿅망치 난사를 할 건데요. 그거를 거치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다르게 분필을 바턴으로 이용하고요. 아, 깨지겠네. 네, 70cm 분필 있죠. 아이고, 그거 잘 부러져. 아이고. 완전 부러져. 최대한 분필을 부러트리지 않고 경보만으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 꼬리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구르기 같은 것도 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야. 들고. 쉽지 않다. 두 명이잖아요. 총 네 바퀴 좀. 이해되시죠? 야, 분필 이만해서 오겠다, 이만해져서. 자, 도착 시간에서 남은 분필 그거만큼 빼드립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3분 30초인데 분필 30cm면 3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아, 30초 빼주는 거예요? 네. 또한 명랑 개주답게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뻥짝이 재생되면. 춤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춤을 추셔야 되고요. 춤을 추는 동안 만큼은 서로의 분필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귀여워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춤을 추시면서 뭔가 하셔야 돼요. 춤추면서. 분필 다 깨져서 오겠다. 다 깨져서 오겠어. 자, 저희가 팀 발표할게요. 아, 저희가 나름대로 형평성을 맞춰서 짰습니다. 네. 좋아요. 1번 팀은 놀면 뭐하니 팀. 와, 뭐야. 그만해. 야, 지겹다. 야, 지겹다. 지겹다, 지겹다. 이제는 개놓고 활동한다. 아니, 야. 아니, 어서. 너 어서 꼬라지 가는 거야. 아니, 야. 놀면 뭐하니. 야, 약간 오름옷도. 약간 오름옷도. 약간 오름옷도. 아니, 놀면 뭐하니 팀이야. 예단기에도 놀면 뭐하니. 다 불러줘? 아니, 이렇게 있고 등산 갔더만이야, 이번 주에. 에헤이. 뭐야, 무장민. 무장민이랑 갔다 왔어. 야, 이거 봐. 야,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 아, 유부장님. 유부장님이래. 어? 유부장님? 야. 유부장님이래.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두가 응원하는 김종국, 송지훈. 아, 우와. 1호 커플. 괜찮을까, 이게?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팀이죠? 저기요. 미안한데 덧붙여서 하지 마요. 우리도 덧붙였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럼뇨을 덧붙였는데. 놀면 거 같아. 진짜 못생겼다. 기분이 좋고 보니까 은혜 불러도 되겠네. 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번 기회에 시청자들이 원하는 벌칙을 한 거야. 아, 벌써부터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아닌데. 하하하하. 지효 씨. 야, 뭘. 아니, 맞아요. 석진이 형으로 5초 얘기했어, 5초.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자리 바깥으로. 야, 형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지효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얘기했잖아. 아니죠, 아니죠. 풍당풍당.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지. 야, 아주 그냥 난짝 붙었네. 난짝이라뇨. 자, 우리 또 다른 주말 일을 하고싶어. 놀면 뭐하니는 어떤 입장인지, 저한테 얘기를. 놀면 뭐하니 입장도 있어요. 외롭고 가야겠네. 아, 토요일 입장도? 아, 토요일 입장도? 아니, 아니. 아니, 뭐 그렇게 안 하려고. 아니, 토요일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지. 뭐. 노래방을 하는데 춤. 야, 놀면 뭐하니는. 아니, 저 형 이것도 막 계속 추던데, 그냥. 돌려서 그냥. 막 춤을. 야, 춤을 돌려추던데. 야, 연이 맺고 갖다 줬은 거야. 아니, 이거 형 그래. 연이 맺고 지네. 토요일이 하냐고. 여러분.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늘 벌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하고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요. 동의를 얻으셔야 해요. 자, 일단. 안건이 하나 올랐는데요. 지석진 씨 발언을. 야, 이거 언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잠시만. 네가 뭔데 자꾸. 아니, 우리 물어봤잖아요. 물어보셨잖아요.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왜 물어봐요. 야, 힘 세다 자식아. 시실하나. 시실하나.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입을 딱 여기, 여기. 어, 여기. 동훈아, 좀 더 붙어. 그렇지, 좋다. 됐어. 오빠 코스탬 조심해요. 코스탬 다 태워. 좀 타야 돼, 쟤. 붙어. 좀 만져. 하나, 둘, 셋. 좀 붙어. 형, 진짜 런닝맨 최선 다 아는 거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 거기서 열심히 하나 봐. 놀러 가면 또 이러고. 여기 오면 또 이러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잘했어. 형, 너무 고마워요. 너 형한테 딱이 맞아. 형. 오빠, 얼마 전에 미주가 하우 오빠가 전화와서 같이 술 먹자고 했다고. 됐어. 형. 우리한테 놀랍다. 야, 회식 회식. 회식이었어. 그래서 우리 오늘 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직접 전화했어. 형, 미주랑 통화해? 나랑 안 하고? 오케이, 알았어? 야, 이 XX야. 내가 그냥 냈잖아. 야, 너랑 안 하고. 야, 나 진짜 미치겠네. 했어, 알았어. 게임에 집중해. 게임에 집중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게임에 집중해. 뭐야, 이 영광은. 뭐야, 이 영광은. 다 끝난 생각, 다 끝난다. 야, 좀 더 붙어, 좀 더 붙어. 야, 근데 진짜. 좀 더 붙어. 집중해라. 야, 놀면 뭐하니 더 붙어, 더 붙어. 붙으라고. MBC 붙듯이 붙으라고. MBC 붙어. MBC 붙어. MBC에 딱 사 발라붙은처럼 붙으라고 이렇게. 붙어, 더 붙어, 더. 끝까지 밀어. 그렇지. 야, 놀면 뭐하니 있으면 입을 댔을 거다, 그래. 하하하하. 놀면 뭐하니 있으면 입을 댔을 거다,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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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웃는다. 형, 웃는다. 야, 야, 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겨내야지. 야, 프로답지 못하게. 야, 왜 그래? 왜 그래. 이겨내, 이겨내. 진짜 프로답지 못하게. 이겨내. 아, 너는 진짜. 멘탈이 이렇게 약해서. 그래서부터 이쪽으로 딱 붙어봐. 그렇지 그 정도. 생각보다 근데 쫙 뱉어야 된다. 밀어야 돼 그냥. 할 것 같아. 바람을 확 밀어야 돼. 오빠 폐활량이 좋을까? 멈춰 버튼. 멈춰 버튼. 멈춰 버튼. 됐다. 멈춰 버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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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이 뽑자. 동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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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았어 좋았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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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동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동업자 좋았어. 좋았어. 해냈어요 오빠. 좋았어 좋았어. 아 웃기다. 보여줬다 보여줬어. 야 근데 이게 되네. 이 구단. 오빠 야 집중하고 열심히 해도 되잖아. 보여줬어 보여줬어. 지거잖아. 없었더라면. 푸르륵 쩝쩝 푸르륵 쩝쩝 맛좋은 라면. 오빠 여기 이 팀 단합이 너무 좋아요. 야 야. 단합돼봐야 뭐해. 그래. 오늘 녹화 끝나면 나 헤어지는데. 어때 어때. 어때. 녹화 끝나면 나 헤어지는데. 야 여기는 세 명이 넓은 명언이네. 말을 좀 심하게 하네. 심하다니요. 맞네 맞네. 세 명이 넓은 명언이네. 나는 아니야. 아니 뭐. 잠깐. 삶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해볼래 무슨. 아니 뭐 넓은 명언이 세 명이 있는 게 아니지 여기가. 깜부 아닙니까 깜부 프로 아닙니까 깜부. 아니 깜부 프로는 빨리 뭘 어떻게 엮어주던지. 아 내가 지금 다 계획하고 있어요. 나이스. 내가 그쪽에다가 좀 전달했고. 어린지 좀 해요. 보편한테 얘기하는데 어린지 쫙 기다릴까요. 아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오 좋다 좋아. 그러면 방송은. 혁명. 양쪽에 나가요. 같이 모여서. 우와. 하루 찍은 거야. 아니 아니. 전후만으로 나가는 거야. 뭐 좀 생각을 좀. 합방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죠. 저 동킹처럼 딱 해가지고 중간에서 어린지 쫙 해가지고. 아 네 다 알아서 할게요. 만들어봐요. 잘해봐 잘해봐. 와서 우리 꼬라지 또. 아냥 꼬라지 한번 봐야지. 허세 부려도 돼요 허세. 경은 사회 온다 치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야. 이게. 점점 현실화되면서. 그거는 그냥 박쥐 분장을 하고 와. 아니 아니 여기지. 박쥐. 그럼 저 형 출연 두 번 받는 거네. 출연이 두 번 받아 그럼 하옵. 그치. 뭘 또 그렇게 얘기하나. 야 우리도 아니 그게 아니라. 저쪽에 나가도 출연 다 나와야 돼. 당연히 나오지 이거. 내가 얘기할게 그거는. 내가 얘기할게 그거는. 내가 얘기할게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해. 내가 얘기할게 저쪽에. 내가 혜정이랑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할게 내가. 혜정 작가를 거의 엄마라고.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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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k은 안 됩니다. 이거 easeany는. 들어가봐요 막 Sequence. 펄치기 좋아 나도 عل치기 좋아 나도. 펄치기 좋아 나도. 펄치기 좋아 나도. 펄치기는什么 받아본 사람만 맛을 알지. 아멘 짠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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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펄치기를 많이 받 up은 나는 이 맛을 제대로 알지. 자자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걸 너무 좋아하부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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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너 모르겠니 받았다면 받았든데 펄치가 맞고 가면 너무 쓸쓸해 펄치기 좋아 펄치기 좋아 얼굴 낙서 넷 얼굴 낙서 얼굴 낙서 얼굴 낙서 얼굴 낙서 발바닥 맞기 일곱 발바닥 맞기 발바닥 맞기 발바닥 맞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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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잉 허브 핸드 라이딩 오늘따라 치아가 너무 예쁜데 야 너 오늘따로 무슨 틀니를 맞춰서 하니? 오늘 치아가 왜 이렇게 안 밑지? 10으로 생각했네 여덟이 아니라 야 그걸 못하냐 야 좀만 더 집중하자 놀면먼 애처럼 야 야 야 놀면먼 애 욕 먹이지 말고 잘 좀 해 너 때문에 지금 그래 그래 야 런닝맨에서도 잘해야 돼 그래 공백 화이팅 공백 화이팅 자 그렇기로 4주 점수가 가장 높은 하하 씨가 오늘 일단 대장이 될 건데요 둘째 볼 없이 시작합니다 대장할 때 됐다 하하가 95점이에요 올해? 근데 하하 이런 거 안 믿는데요 야 얘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아니 얘 놀면에서도 좋았냐? 얘? 쟤 10년 대훈이라고 10년 와 진짜? 안 믿어 안 믿어 10년이 좋다 10년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안 믿잖아 내가 안 믿는다고 네가 고백인가 그거를 오래 냈어야 돼 공백이야 공백 공백 너무한다 공백이란 얘 오래 냈어야 돼 왜 오빠 공백 또 준비하고 있어 또 준비하고 있어 다이나믹 뛰고 있어 야 너 노래 낼 때 형한테 한 번만 좀 들려주고 내 야 왜 모를 때 안 시켜주냐 아 진짜 노래가 괜찮은데 야 그날 되게 충격이었어 다 이따다 슬픔도 외로워 야 너 다음 노래 내가 제작해 줄게 아 진짜 쟤 아 나 진짜 미치거든요 야 리메크를 한 번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저 짱하고 해 뜰라라고 자 오늘의 운세대장 하하 씨는 마음에 안 드는 멤버에게 어머 대놓고 예능용 살을 최대 5번까지 다 했었습니다 예능용 살이요? 예능용 살이요? 시작 하려면 pra 5번까지 다 했었습니다 예능용 살이요? 시작하려면 5번 난리게 해 하하하하하 예능용 살이요? 참고기 누구지 알지 소리는 날 거야 아주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야 누굴까? 야 누굴까? 어? 자기는 몰라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야 누굴까? 야 난리고 시작해야겠다 내가 미워하는 건 아니야 야 좀 불편해.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야 오해할 수 있으시겠다 사람들이. 그게 와가 아니라 너도 오해할 만하다. 이거 짜증이지. 지금 전화해 그러다가 근데 그걸 못 듣고 또 한 번 얘기하면 전화하잖아. 그게 얘기한 거야. 이거 뭐 이거 뭐. 하하야 너 왜 이렇게 토크를 안 하니? 뭐야? 돌면모하니에서도 이러냐? 아니 토크를 봐봐 우리가 지금 하는. 돌면모하니는 형 같은 사람이 없어. 엄청 편안해. 그러니까 말을 좀 하라고. 말 좀 하고 있길래 리액션 했잖아요. 리액션만 해도 되냐 말을 해야지 스스로 저 눅눅 좀. 야 야 야. 이거 꼬라지 아니야? 야 야 아유. 이거는 둘이 되는 것 같은데. 야 너는 형들한테 이거보다 더 해. 그래서 뭐 새해에 대한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이 새해 첫 녹화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새해 다들 목표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하 씨는 이제 벌써 목표를 하나 이루셨다고. 아 뭐지? 뭐야 여기 또 생겼어? 넷째? 아니 하하 씨는. 넷째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하 씨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다고. 아 뭔데? 뭔데? 누구 나와? 어 뭐야? 어 자료다. 어? 어 자료다. 어? 어? 넓 면모하니 러닝맨 하나 둘 셋? 놀머지 호냐. 와!!!!!! Onal livesгу하니 아하. 아oa아아! 아아~~ 야 야 이거 이거? 아 dieser 야 이거. 이건. 러닝맨이다 놀면 모 창 내 놀면 뭐 하니. 야 이 형 진짜. 아 자식아! based on the music. 얘기olé 얘기 시켜. deeply 싫어. 이 effet 싫어 이제 싫어. 저번에 놀면 모 하니 보니까 거기서 엄청 열심히 하더러 traumatic. 그치? 너 느꼈어? 안 느꼈어? 그치? 얘가 그거 시작한 이후로 놀면 무한이는요? 버려될 거예요? 소중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뭘 선택합니까? 얘기 싫어 얘기 싫어 나 이거 농장 1도 안 하고요 나 진짜네 이번에 내가 부모님 모시고 제주에 갔거든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걔는 놀면 무한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런닝면에서 표정이 안 좋다 진짜로? 런닝면에서 야 근데 오프닝에 이걸 들어?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진짜 오프닝에 들어?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근데 왜 얘기한거야? 놀면 무한이 왜 얘기했어? 이해해 이해해 여기는 11년 됐고 거기는 막 시작했으니까 나 엄마 막내딸 같은거야 그냥 근데 거기서는 왜 밝아요? 여기서는 표정 안 좋고 거기서는 왜 열심히 하고 대충해요? 그게 중요하다 야 이게 이 말이 너무 와져 있는 이거 있잖아 나 얘 이제 얘 진짜 몰입했다 아니야 솔직히 솔직히 편집할 때 느껴지지? 진짜 몰입한다고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디스크를 여기서 놨어 되게 활발해 야 너 표정 왜 그래? 형 내가 어제 방송 받고는 없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야 되게 능동적이야 얘기해 봐요 아니 아니 아니야 폭락하다가 주도적이야 폭락하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아니 얘도 임신했어 보필이 아니야? 왜? 아니 얘도 임신했어 보필이 아니야? 미안해 왜? 얘가 임신을 왜 해? 왜 임신을 왜 임신했다고 저 안 믿을지 않으세요 보필이 임신했어? 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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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임신을 왜 해요? 뭔 소리야? 넌 어디랑 헷갈리는 거야? 넌 어디랑 헷갈리는 거야? 지효야, 너 잠깐 선글라스 죄송합니다 너 웃기긴 했어, 너 뭐야 아니, 갑자기 뭐야 지효가 널 살려야 돼 아, 농담이고 농담이지? 아니, 농담 아니야, 난 진짜야, 진짜야 아, 파이팅! 상실랑 크네 어머니까지 얘기했으니까 속상하다, 속상하지 내가 전화해서 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오후에 풀게 어머니가 진짜 진지하게 말했어 진지하게 제주도 길을 가면서 내 친구들도요, 오빠 맨날 런닝맨 얘기하고 야, 그래서 SNS에 상 못 받았잖아 됐어? 아무것도 안 줬잖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됐어? 그만해, 그만해라, 그만해 그리고 또 두 번째 제보 영상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제발 뭐죠? 안녕하세요, 언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런닝뉴스 빨리 와서 앉아있어, 쟤? 기대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걔는 넘면모하니 시학원에서부터 넘면면에서 표정이 안 좋다 진짜로 야, 진짜